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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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에서 제일 큰 함성이었습니다 역시 경남이 요즘 대단합니다 유럽교회가 몰락한 이유가 뭘까요? 사실상 복음이 증거된 적이 없습니다 종교개혁을 했는데 복음 회복은 했는데 정치적으로 회복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 나라의 왕이 우리 개신교를 하자 아니면 천중교개혁을 하자 여기에 따라서 결정이 된 겁니다 다행스럽게 성경을 해보고 복음을 해보겠습니다만 그러면 복음운동이 복음화가 되어있지 않은 거예요 미국 교회가 지금 문 닫고 있는 이유도 조금 다릅니다만 비슷합니다 쉽게 말하면 청교도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 청교도들이 밀리기 시작인 겁니다 주로 35대 케네디 대통령 때부터 밀리기 시작인 거죠 케네디는 청교도 출신이 아닙니다 그는 이제 또 캐톨릭의 출신이죠 그는 이제 그 사람 때부터 청교도 힘들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이렇게 되니까 이 교회가 문을 닫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특히 렘넨트를 못 키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모임은 이거는 그냥 모임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응답하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여기 앉아있는 이게 응답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취되는 것은 계속되어 나가기 때문에요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산업 여러분의 목표 이게 다 성취되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요 내가 어디에 있나 이게 응답이에요 그렇잖아요 미국교회는 유럽교회는 문 닫는 이런 속에 지금 들어가 있다니깐요 큰일 난 거죠 그러면 청교도들은 정말 복음운동을 했을까요 정말 복음운동을 했는데 미국교회가 문을 닫기 시작했을까요 복음은 맞겠죠 우리가 우리에게 전달한 것을 보면요 오직 복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꼭 성경을 자세히 보고 교회사를 보고 역사를 보면 똑같은 증거가 하나 나옵니다 복음을 복음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확실합니다 아주 1%도 안 되는 0.1%의 사람이 진짜 복음을 붙잡았는데 그 사람들 통해서 회복이 다 되고 다 전달되고 다 했어요 예를 들면 이런 사람들이죠 예를 들면 이런 사람들이죠 실제로 영적으로 머리 나쁜 사람들은 소수잖아요 극소수니까 눈에 안 보이죠 어른을 보니까 돈이 될 것 같지도 않고요 영적으로 머리 나쁜 사람들이 보니까 표도 되지도 않은 것 같고 그런데 영적으로 머리가 나쁜 거죠 그러나 이 사람들이 시대를 바꾼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하나님의 증거 일어나게 될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은 뭘 붙잡았습니다 은약을 붙잡았는데 그 은약의 흐름을 잘 붙잡고 여기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조금 뭐 어렵다 힘들다 여러분의 생각이지 하나님은 똑같이 일어나가십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염려하면 여러분이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염려할 때 사단이 공격할 뿐이지 손해라는 것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하나님은 이것을 정확하게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모든 성경의 은약의 결론 그리스도 그리스도 가진 자에게 반드시 일어나는 일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응답을 와요 힘들 게 없잖아요 힘들어도 괜찮아요 어떤 사람은 무속인으로 있다가 말이지 돌아오니까 막 귀신을 잡고 건드려 암만 건드려도 괜찮아요 왜냐?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은약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도행 1장 14절 결단 내리고 집중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병든 사람도 낫고 안 낫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한번 집중해 보세요 사람 얘기는 안 들을 수 없잖아요 그 영향받지 말고 기도해 보세요 이 응답이 일어나게 되면 사람이 말릴 수 없는 게죠 오로지 기도에 힘쓰리라 자 이게 되고 난 뒤에는 여러분이 어떤 응답이 오는가 하니깐요 이게 딱 되죠 어디든지 간에 기도가 되는 거죠 노예로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고요 감옥 속에서도 누리고 종리가 되어서도 누리고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은 제대로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꼭 산업인 여러분들은 세 개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이 속에 있어야 됩니다 자 기도도 24 누리는 기도는 이게 없어진다는 말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많은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것만 계속 누리고 있는데 어떤 응답이 오는가 하니깐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듯이 25 응답이 딱 오는 거예요 25는 우리의 시간표가 아니기 때문에요 이거는 상상을 초라하는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중직자 여러분의 산업에 이런 응답이 또 오는 거예요 뭐 안 와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 반드시 오게 됩니다 네, 딴 길로 갈 필요 없어요 늦게 오면 늦게 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이 모임은 어떤 열매를 맺는가 하니깐 영원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습니다 네, 다른 것은 영원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은 영원한 응답으로 남는 겁니다 여러분은 다른 것은 다 버리고 가야 됩니다 구원받은 여러분의 영원은 영원히 사는 겁니다 왜 구원받아야 되는 거니깐요 지옥과 사단은요 영원히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야 될 게 아니고 구원받아야 되는 겁니다 예, 하나님, 천국, 우리 구원받은 영원, 이 존재는 영원한 겁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이러면 이 축복을 딱 누리고 있으면 하나씩 하나씩 이게 되죠 2, 3, 7 나라 문이 열리죠 절대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자 이건 무슨 말입니까 로마서 16장 17절에 18절에 보면 육신적인 얘기하는 것들, 싸움들 많이 나오잖아요 안타깝게도 99.9%의 중직자와 구원받은 사람이 이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약간만 눈치채에 뿌리면 큰 응답받아요 이걸 눈치채에 뿌리면요 백년짜리 응답받아요 한 사건에 백년응답이 온답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이 얘기해 주는 사람들이라든지 교회 가보면 심지어 장모님 목사님까지도 로마서 16장 17절에서 18절에 빠져있다니까요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성공 못합니다 왜냐하면 육에 빠져있다니까요 참 억울한 일이죠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죽도록 버려가지고 세상 심부름하는거죠 그래서 왜 억울합니까 가자, 내가 평생 사는 동안에 전부 육신 심부름께 육신 심부름께 나, 우리, 당연한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사는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전부 사탄의 심부름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은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다시 한번 깨달아줘야 그 다음 응답이 보일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내일 주일 예배 드릴 것인데 여러분이 보고 믿는 교회 여러분 거기서 예배되는 얼마나 축복이 된 걸 모르면 여세꺼 또 놓치는 겁니다 너부터 여러분 모두 마침에 들어가야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 교회가 있는 교회는 여러분이 잘 모를 수 있는 것일지 여러분이 그 다음 6일에 구원받은 사람이 불신자 같으면 당연히 사단의 심부름해야죠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사단의 심부름한 것만 평생 하다가 죽는다 말이 됩니까? 돈 십크 벌어가지고 사단의 심부름을 가죠 이런 쪼다가 듣겠어 그래. 그런데 99.9%요. 0.1%가 시대로 움직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만 보면 꼭 그렇게 구분할 건 아닌데 아이들이 커서 성공을 다 할 경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불신자집에 자란 아이가 있고요, 중직자집에 자란 아이가 있고, 목회자집에 자란 아이가 있어요. 공통점이 중직자집 아이나 목회자집 아이들 있잖아요, PK, MK들이 성공을 해보면 얘들은 주의가 있어요. 그런 일을 해요. 여러분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여러분 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자기도 모르게 불신자집에서 자라다 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실컷 성공을 하고 사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심지어 세월이 지나면 다 헛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렘넘드를 키우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문화 막을 성전도 만들고 매신운동을 하고, 오늘 RUTC를 만들어서 후대도 살려내자는 겁니다. 사단이 너희 발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이냐. 누구 말입니까? 0.1%의 사내민 앞에, 복원 가진 사내민 앞에, 중직자 앞에 무릎 꿇은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이면 계약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속지 않았습니다. 모든 전도자의 보호자다. 모든 전도자의 동역자. 모든 전도자의 식주인. 이게 남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다른 것은 다 날라가 버렸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남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평생 사는 동안에 살기 힘들게 살다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많은 전도자들을 살리고도 남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주의 일 하나도 안 하는데도 모자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니, 주의 일 많이 하고도 남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이것은 중요합니까요? 이 사람들은 그냥 축복이 아닙니다. 영세전에 감춰졌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가 돼요. 더 중요한 것은 새세 무궁토록 있을 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요. 그 두 가지의 오늘입니다. 영세전에 감춰졌던 것인데, 오늘 우리에게. 새세 무궁토록 하나님께 인광 돌릴 것을 오늘 우리에게. 대단하죠. 저와 여러분의 만남은 그러면요. 여러분과 여러분께 목사님께 만남 이런 거 있잖아요. 기적입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의 아저씨는요. 내 아는 사람 한 사람은 우리 동네 아저씨인데, 길 가다 죽었어. 길 가다 죽었는데, 왜 죽었는가 하니깐요. 뭐가 날라와서 맞았어요. 그 배에서 어떤 사람이 왜 고기를 먹으려고 한 박스를 던졌단 말이에요. 그게 맞아 죽었어. 그러니까 누가 고기를 던진 사람이 내가 던졌다고 나타나지 않는다니깐요. 그런데 얼마나 기적입니까. 그 말이에요. 어쩌다가 누가 고기를 훔쳐 먹으려고 던진 거기에, 그 시간에 맞춰 지나가다가 바치다는 것. 기적이요 기적. 여러분이 이 시대에 산업인으로 태어나서, 복음 전하는 교회와 복음 전하는 목사님이 많았다는 것은 기적이에요. 그렇죠. 그런 생각을 안 합니까? 놀라운 일이에요. 0.1%에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언제든지 이들이 세상을 바꿨어요. 마틴 루터 같은 중지자가 세상을 바꿨어요. 초창기 미국의 록펠러 같은 사람들이 세상을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이 없어지는 그런 미국의 복음 같은 복음이 아닙니다. 없어지지 않는 복음을 위해서 내가 헌신한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참복음. 가짜 복음이 있습니까만 없는데, 없어지지 아니하는 참복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가는 참존도. 지금부터요,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참존도. 이 속에 있는 자는 축복 정도가 아닌 0.1% 속에 들어간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간혹 여러분이 교회에 가서 이런 작은 일로, 큰 일로 갈등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때 여러분은요, 100년짜리 응답받는 시간입니다. 사실입니다. 저는 교회에 가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보면서 축복받았어요. 다들 90, 99% 이 사람들이 말이요, 교회에 가보니까 늘 딴 거 하고 있어요. 그러니깐, 그 사람은 딴 거 계속하니까, 나는 그냥 잘하는 건 없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 조금 했는데 응답이 오더라니까요. 그 어려운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 조금 했는데 얼마나 응답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 가운데, 뭐 큰 일, 대단한 것들 해야 되지만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여러분, 사람 때문에 막 어려움을 때 있잖아요. 응답은 그때 다 받았습니다. 그렇잖아요. 다윗이 그때 다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의료를 위해서 핍박하는 자, 복이다. 천국이 저의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이 확실한지, 그 속에만 있으면 된다. 창원, 경남, 전체 마산이 뿐만 아니고, 전 세계에 있는 산업인들이 오늘 이 언약 속에 들어오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정말 기적같은 이 언약 속으로 들어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복음 누리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앞에 정인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